한 2번 정도는 상대를 해봤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리그에 새롭게 진입한 외국인 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니 경기를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날씨입니다. 느린 후배라 봅니다. 자, 경기 중에 참 보기 힘든 스피드입니다. 6번 타자 안치홍에 가서 기다렸던 슬로우볼이 또 나왔네요. 77km, 전강판에는 78이 찍혔고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까지 7점을 올렸는데 참석 선수. 예, 실수하고 보는군요. 예, 봐, 예, 봐. 76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기다리셨던 70km 대곡이 왔네요. 하나 보내줬지만 안타도 없고 지금 이런 콤보를 또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유한준. 유한준이 이번 주말 3연전 77km부터짜리 느린별하고 이력없이 타석에는 4번 타자 박용태 엄청나게 느린 골이 들어왔습니다. 73km가 스피드건을 지켰군요. 4번 타자 박용태 4번 타자 박용태 3번 타자 박용태